팀원주 동무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희 한번 기대하면 이재현, 홍석준, 박찬호, 이혁주, 이민규 선발입니다 나그노, 하이현, 김예현 선발입니다 아, 근데 경기 시작됐습니다 성공은 오리오닝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마지막은 미인규가 이, 플레이어라고 하면 원래 가드 선수가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동무가 오리오닝 이렇게 해서 동무가 오리오닝 오리오닝과 동무의 경기는 동무가 19대8로 이재현, 가수, 가수